국내 도넛 열풍을 이끈 노티드가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노티드로 운영하는 GFFG는 올해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K푸드를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GFFG는 오늘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무신사 팝업스토어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소비시장의 중심으로 꼽히는 도쿄, 하라주쿠에 들어선 팝업스토어에는 노티드를 포함한 국내 24개 브랜드와 다양한 K-콘텐츠가 마련됩니다. 노티드는 이곳에서 인기 도넛 6종과 무신사와 협업한 굿즈를 선보이고 선착순 이벤트를 열면서 일본 소비자 공략에 나섭니다. GFFG가 무신사와 손을 잡은 것은 세계적으로 K-드라마와 K-POP, K-패션, 뷰티, 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 문화 트렌드의 발신지로 각광받고 있어 국내 브랜드끼리 창출할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준범 대표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올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